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좀 돼야지 지금 나이들이 70줄 가까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늘려달라 그게 정치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열 안 받겠습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장 단 시간 내에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해보니까 99%가 국회의원 정언을 반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부글부글 덜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댓글이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100개 이상이 달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시간 정도 실시됐는데 밤 시간에 여러분 실시한 건데 21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셨고 1시간 아주 밤 시간에 제가 올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 50명 정원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 수 50명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냉정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밤사이에 반대 99%입니다. 99.몇 퍼센트가 되겠죠. 찬성 1%가 나왔지만 0.몇 퍼센트가 될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다 답을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오전 지나고 나면 아마 10여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 건데 국민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 국회의원 늘리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4명 가운데 일부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사영님이 조경태 아마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이죠 오선일 겁니다. 조경태 의원처럼 국회의원 200명이면 충분하다면서 양심적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응원하며 정원을 요구하는 그런 국회의인들은 낙선 운동을 벌려나가야 됩니다. 김경호 님은 비례대표는 전부 없애고 저는 찬성합니다. 비례대표 필요 없습니다. 직능대표라는 이름으로 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주는 사람의 몫을 여러분들 그냥 공천관리위원회 이름 반영시켜 가지고 자기 사람을 뽑는 겁니다. 며칠 전에 누가 이야기했더군요. 공 박사님 허나 같은 사람 누가 뽑았습니까 허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x를 놨는데 저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밀어넣었지 않습니까 원유철 여러분들 신임 당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허나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허나는 여러분들 심사할 때 결격 사유가 많아 가지고 전원이 다 리젝트를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뭐죠. 네. 행명국권을 좀 진압해 가지고 다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허나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학력도 문제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관리비원들이 다 반대를 해 가지고 다 x를 내왔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100명 이하로 줄이고 특혜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유시중님. 진짜 비례대표 필요가 없습니다. 비례대표는 50% 감축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합시다. 지금 국회의원 수도 너무 많아서 탈인데 50명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국민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발상에서 나오는 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됩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출신의 국회의장이 본인도 여러분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원 여러분들 증가시키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할지는 본인도 다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냥 호구가 된 겁니다. 국민이 졸이 된 겁니다. 국민이 허당이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원을 50명 증가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으나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 50명 늘리자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올 수 있으며 국회의장이란 작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야기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졸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국민을 졸로 보는지도 이유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단순하게 50명 증가시키니까 반대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여러분들 살기가 하루가 다르게 이런 빡빡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내일 모레 70을 앞둔 자가 경제관료 출신인 자가 나라 살림이나 형편이나 개인 형편을 전혀 고렀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몰상식하고 너무나 오만한 겁니다. 그들이 왜 오만한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한 이렇게 항상 졸로 항상 허당으로 항상 흑계비로 함부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이혜연님이 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구 강력시 시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80명이 답입니다. 최은 H님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의석서를 눌립니까 여기에 김진표 씨가 벌써 80이 됐네요. 80을 앞두고 있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노무현 때 여러분들 날렸으니까 누가 여러분 찾아보고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99%가 여러분들 설문조사해 가지고 99%가 국회의원 50명 정원에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이런 답이 나오기가 드문데 99%나 나왔고 이제 오늘 아마 한 10여만 명 정도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설문조사에 응할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내일 한 10여만 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김진표의 우스강스러운 철딱선이 없는 국회의원 50명 정원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이랬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내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